죄송합니다 만일에 이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간다면 지금 같이 듀오 하시는 분 한 대 정말 죄송하다는 말을 한 번 심심치 않는 위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잘 못해요 저 잘 못합니다 저 오늘 2일째예요 2일째 2일째요? 네 저도 두 번째 아 두 번째요? 아 그래 제가 조금 더 잘 하겠네요 아니 경기수는 한 20번 한 것 같은데 오 치킨 먹었어요? 저 한 번도 못 먹었어요 또 못 먹었어요 저 최고순위 8위였나? 오 한 자릿수 들어가셨는데 오 간디메타 어 어 이러면은 여기 여기 근처 내릴 거예요 여기 작은 데로 털죠 대도시 무서워요 애들이 막 쏴가지고 막 무서워요 여기 가는걸로요? 네네네네 짤 파밍 안했잖아요 작은데를 털자고 하하 짤 파밍했으면 아 이새끼 고인물인데? 이러겠지 내릴게요 어 저희 말고 휴무가나면 더 내렸네요 한 파티네요 한 파티 무서운데요 제 옆에 내리는 제가 한번 잡아봅게요 저 작은데부터 털다 갈게요 넵 뭐있던데 뭐있던데 아 두명내렸다 여기 공장들봤어 저 총주셨어요 바로갈까요 제가? 아뇨아뇨아뇨괜찮을거같아요 오 헐 내가 또 맞았던 애들 또 갑자기? 그냥 가라 그냥 가라 그냥 가라 아이씨가 운 겁나네 어어 잘 내렸네 여기 기관총 있네요 저 있는데 하나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갖다 드릴게요 일단 한번 찾아 볼게요 일단 들고 다닐게요 기관총 뭐 우리 보통 처음 알 때 m16 주웠어요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기관총 주웠어요 기관단총 주웠어요 나도 처음에 그랬어 처음부터 모든 용어를 다 쓰진 않습니다 여러분 방송에 익숙해진 분들이라서 모르겠지만 카카오 서버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저기 안보여요 여기 아까 두명 내렸었는데 어 제 옆에 붙었네요 총 있어요 네 있어요 잡아 볼게요 네 물 빨리 내려 난 성기를 믿자 성기형 헛다다다 훈련저있네 일단 한명 봤어요 저 글로 갈게요 이제 옆에 계신 분이 좀 시끄럽구만 아 ㅈ 됐다 저기 있어요? 아니요 저 템을 총을 병신질 했어요 그냥 총을 스코프 껴놓은 거 버려봤어요 부스터 부스터 거의 뭐저리 나도 죽겠다 와 내 우... 내 승... 오오오 왜이라노 왜이라노 아 왜이라노 왜이라노 이거지 아 나 못신다 봤다 얘 아 근데 뒤집어 어 싸우고 계세요? 네 한 명 더 있어요 한 명 기절 시켰고 권총이네요 쟤네 아 템이 안나왔나봐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템이 안나왔나봐 일단 뛰고 있어요 아 싸우시다 어 죽었어요 권총 밖에 없어서 이겼어요 어 둘 다 잡았어요? 네 대단하시네 여기 그냥 다 털고 가죠 네 샷건 하나랑 SMT 들어야겠다 털기는 다 털한 것 같은데 여기 네 다 털렸어요 거기 얘들이 털고 왔어요 5탄 있어요 5탄 넵 9탄 있어요 네 있어요 혹시 9탄 안쓰시면 저 가져와도 돼요? 네 지금 저 안써요 글록이 있지만 한탄창이면 충분하다 어 어 아 깜짝이야 9탄 감사합니다 오 총알 개많아 네 총 그 5탄 그게 없네요 5탄 총 없으시네 5탄 드릴까요? 아뇨아뇨 저도 없어요 총 저도 총 구해야되요 어 총 아까 드렸던 아 놓고 버리고 왔는데 버리고 왔다구요? 아 5탄 총이요? 네 네 그 센거? 네 먹으러 가죠 그러면 아 아니다 이쪽에서 여기 있는게 나을 것 같네요 네 여기 밑에 아래로 가면서 네 저거 집들 파밍하죠 스코프 하나 나왔으면 좋겠는데 저 4배율 스코프 하나 있는데 지금 그 센 총 없지 않아요? 네 네 네 그 센 총 먹으면 제가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어 만일에 이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간다면 어 지금 같이 듀오 하시는 분 정말 죄송하다는 말을 한번 심심치않는 위로를 아 그냥 저는 우지로 SMG로 가야될 것 같아요 아 네 호갈수가 워낙 많아서 어 저 센 총 먹었어요 에 에 센 거 센 거 오지게 센 거 AK 먹었어요 AK 어 저는 구탄 400발 있어요 아무도 없다 그냥 갈겨도 되겠다 그냥 갈기셔도 되겠는데 이거 AK 엄청 세던데 네 네 사벨 끼고 탕탕 쏘 멈춰 쓰더라고 네 막 탕탕 쏘니까 애들 다 죽더라구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럴 그럴 뜻은 아니었는데 구탄 400발이요 저도 벨인데 저랬습니다 오 구탄 구탄 개 잘 나오는데 오 웜프 오 웜프 이거 센데요 근데 그때 그때는 웜프 사기였어요 그때는 웜프 혹시 수직손잡이 있으세요? 아 네네네 있어요 수직손잡이 하나만 주시면 될까요? 네 드릴게요 밑에 톰이건 에이슨 옛날에는 웜프 사기라서 구탄 다 들고 다녔어요 AR 대신에 어디서 총소리 살짝 들리는데 저기 저기 NW인가 저쪽에서 들리는 것 같아요 저쪽에서 들리는 것 같아요 어 오 있었네 네 거기서 들리지 여기요 여기요 손잡이 네 손잡이 네 감사합니다 탄 탄아 저기 먹으러 갈게요 노란색 네 어 비행기 날아와요 여기 근처로 오른 것 같은데 어 뭐야 보급이 아닌거 비행기요? 여기 옆에 레드존이에요 아 그래요? 네 아 이거 비행기 날아오면 레드존 떨어져요? 레드존이 뜨면은 거기로 폭격 떨어지는거에요 아 아 아 아 아 이거 비행기 날아오면 레드존 떨어져요? 근데 건물 안에 들어가 있으면 괜찮아요 아 아 아이 감사합니다 나 올라갈까 왜 그럴 수도 있지 그래도 혹시 안쓰시면 뭐 이제 남으면 어 차와요 어 바로 앞에 셌어요 개피 개피 저 잠시 내려갈게요 2층에 수류탄 던져 볼게요 오 1층 안에 있어요 방안에 조심 거기 보여요 1층 방안에 근데 왜 바로 죽어? 죽을걸 붙을게요 아 아 아 아 아 아 너무 대충 합치더라 네 잘하시네요 아 아 먼저 들어가셔서 위치 알아가지고 뭐 얘들 먹는 거 많을 거 같아요 막 막 좋은 거 끼고 있대요 그래요? 어디 한번 남의 거 파면 아 아 아 아 내가 실수했다 내가 실수했다 5탄 여기 엄청 많아요 5탄 여기도 엄청 많아요 얘들 이렇게 좋은 거 어디서 먹었대 아 나 지금 푹 올라왔다 바로 가져가겠습니다 차와요 어 네 자 바로 앞에 세웠어요 일로와요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맞을 뻔 했죠 잘하시네 진짜 아 상대가 그쪽 보고 있어가지고 두명인 줄 알았네 한명이네요 2분의 2번이나 밝아서 걔네꺼 죽는거야되는데 이것도 맛있는거 들고있네요 그리고 저기 W방향에 빨간색 뭐 피올러요 저게 보급상자요 아 저게 보급이에요? 예 가보실래요? 혹시 4배율있으면 저기 쪼고계시면은 저 4배율이랑 8배율있어요 어 오토바이 오토바이 절로 지나가요 저거 먹으러 가는거 같아요 여보세요 얼마나갔어요? 여보세요 여보세요 맨날 방송만 봤었는데 옆에 보트되어있는데 먹은거 아니에요? 안먹었겠죠 스폰이거든요 어 지금 저 보급상자 주변에 안보이거든요 아마 애들 저 위에 쪼고있는거 같은데 어 그럼 먹으러가면 안되겠네요 네 저는 안먹는게 저희는 이미 파밍을 충분히 해서 감사합니다 저기 차있는거 먹으러 가실래요? 너무 감사합니다 차아니구나 어디차요? 금방 돌 잘못봤어요 하얀색 타고온 그거 차 타도되지않아요 그 뭐야 승용차 예예 좀 느리긴한데 괜찮을거 같아요 근데 저희 근데 아예 안내 한가운데 있어서 괜찮네요 어 자리가 엄청 좋은거 같아요 그니깐요 가만히 있는데 막 여기 자기장 안걸려요 그니깐요 그니깐요 이제 가운데로 가야될거 같긴 한데 걸어서 이동할까요 그냥? 어 그럴까요? 응 내가 엄호해드려야겠다 불안하다 제가 먼저 가볼게요 뛸게요 저는 과감하게 보급쪽에서 금방 총소리 난거 같아요 예 조금씩 조금씩 여기서 총소리 계속 나는거 같아요 어 저기 여기 어디지? 저기 앞에 왼쪽 앞에 어 이게 몇시지? 300? NW? 저쪽에서 나는거 같아요 330이요? 스크스 소리다 스크스 소리 오 엄청 많아요 엄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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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 많이 들려요 저기 800 스코프 끼고 한번 봐주세요 네 제가 봤을때 300이랑 NW 저 사이에 있는 건물에서 나오는거 같은데 어? 저기 G300에 그거 있어요 그 승용차 그 파란색 아 어 다시야 말할 뻔 저깄다 저깐가봐요 레토나 세워져 있는데가 스크스랑 한 세파티 있는거 같아요 저 뒤에 보고 있을게요 네 세파티 있는거 같아요 세파티 있는거 같아요 3층집 안에 있는거 같고 3층집 안에 있는거 같고 3층집에 안보인대 근데 네 다 평지여서 개무섭네 진짜 여기 그러면 집으로 갈까요 오른쪽에 예 그래도 거의 가운데 왔으니까 여기 아마 집안에 있을거 같거든요 네 조심할게요 네 띠나 보급 먹고 오고 싶은데 너무 무서워요 저거 너무 막 애들이 막 죽일거 같아요 저거 가면 다 쪄고 있을거 같아요 네 저기 다 보고 있을거 같아요 아까 여기 근처였어가지고 받아놓고 예 저희 여기서 쪄죠 네 아마 산위에 애들 다 있을거 같아요 저번에 유튜브 영상 보는데 이거 저거 유리창 다 깨더라구요 잘 보인다고 저 근데 주먹 쓰는걸 몰라요 그리고 X 누르면 주먹으로 바뀐다고 하더라구요 아 혹시 4배 스코프 안쓰시면 저 하나만 주시면 안될까요? 4배 스코프요? 어 저 지금 쓰고 있어가지고 아 하나 더 좋을걸 8배는 8배도 쓰고 계세요? 8배 아까 버리고 왔어요 집에 아 진짜 제가 그 멀리 있는거 잘 못 맞춰가지고 그냥 각각 4배율 밖에 안쓰거든요 여기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먹으로 왜 유리창을 깨냐 유리창을 깨면 일단은 밖에 시야가 잘 트이고 총을 이렇게 조준을 했을 때 총을 드는 현상이 없습니다 유리창이 있으면 유리를 벽판정으로 들어가서 총을 이렇게 하면 딱 붙어있으면 총기를 내리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방지하고 또 이렇게 했을 때 시야를 많이 보기 위해 어 차서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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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나가요 300쪽으로 어 저기 승용차 한대 있어요 340 340에 승용차 한대 있어요 하얀 승용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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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저 아마 타면은 바로 다 쫄거에요 애들 지금 산위에 다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저희 돌아서 어떻게 올라가야 되는데 저희 자리 어 어 저기 산위에 보여요 산위에 관측소 있는 오른쪽에 2명 보여요 왼쪽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저희도 뛸까요 아 지금 너무 불 너무 자기장 일단은 이거 그러면 멈추고 위치 한번만 더 보죠 혹시 모르잖아요 혹시 여기 걸릴수도 있으니까 저희 아까전에 운 저 1층에서 1층에서 보고 있을게요 안돼 가야돼 가야돼 가야돼요 어 뭐야 와 어디서 온거야 아 산위에서 산위에서 뛸게요 네 조심하세요 산쪽에서 계속 뜨네요 산쪽에서 계속 뜨네요 네 나 누군 못 살려주는데 이거 안돼 저는 피좀 채우고 가겠습니다 아 보여요 여기 따실 수 있으세요 두대 맞췄어요 세대 이제 뛰셔도 될 것 같아요 어 한명 기절했어요 아 진짜요? 엄청 잘 쏘시는데요 한명 기절했어요 가만히 있더라고요 누워서 어디에 있는지 감도 안 잡히는데 저희 자기장 안으로 들어가죠 네 한명 더 보여요 너무 잘 쏘이 안되나? 잡을 수 있겠는데 이거 잡았어 글거리 아니다 이상한데 아무것도 없어서 잡았어요 오 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 잡았어요 누워서 둘 다 가만히 있어요 안 움직이고 하지만 졸라 움직였죠 못 볼거라 생각했나봐요 덕분에 저는 높은곳으로 올라가네 여기 위에 올라가 볼께요 엄청 높아서 좋을거같아요 고오오ans 8명 남았어요 집안에 많은거 같아요 집안에 많은거 같아요 아 저 안으로 최대한 위에서 봐드려야겠다 뭐 위에 없어요 사람 집안에 상당히 있는거 같아요 집안에 상당히 있는거 같아요 집안에 보여요 한명 아 진짜요 아 맞췄는데 잡을 수 있었는데 어디서 쏘는거죠 제가 쏜거죠 아 285 있는 집에 있는거 맞아요 네 285 저거 2층 문 열려있는 집 베란다라고 해야되나 저거 있는 집에 한명 있어요 오 아 안걸린다 아 약간 걸리네요 저희 아 일찍 나왔어요 베란다 어 저 기절했어요 어 저 기절했어요 저 기절했어요 저 기절하셨어요 네 뒤로 갈게요 카고팔이 저 쐈어요 여기 안맞는가게요 실패 있으세요? 네 있어요 많아요 아까전에 많이 챙겨가지고 어 근데 머리 없어요 아 저기 있었는데 210쪽에 쐈거든 아 지금 불안해 이거 머리 없으면 이제 불안한데 아 한명 보여요 저기 165 제가 한번 잡아볼게요 나무 왼쪽에 누워있거든요 두명 아 저희 보고있네 못쌌네요 아 어 어 어 어 아 어 어 어 어 어 앞에 다 박혀있는거 같애요 그쵸 그래서 튕기는거 어 네 계속 튕기는거 같아요 어 네 계속 튕기는거 같아요 좀 내려갈게요 아 감사합니다 하나 남았죠? 어 하나 더 움직여요 네 아우 저 맞았어요 살려주세요 어? 기절하셨네? 저.. 예 저 5초 남았.. 저.. 죽어요 저 이제 죽어요 위까지 못 올라가요 아..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1등 해볼게요 예 관전하고 있겠습니다 네 예 일단은 힘들 것 같은데 뚜껑 없어서 여기 한 명 있고 저기 두 명 있고 저기 한 명 있어요 그럼 끝났죠 인원 아니다 한 명 더 아 근데 진짜 잘하시네요 골옵.. 골옵 같은 거 하신 거예요? 제가 총 게임 좀 많이 했었어요 아.. 전 기껏 해본 게 써둔 밖에 없어서 저 카오파리 잘 쏘네 집 쪽에서 쏜 거 같거든요 카오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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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고인물 보여주면 안 되지 카오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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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 소리 들리네 카오파리 네 카오파리 카오파리 라 gang 카오파리 카오파리 아 아 많이 때렸는데 진짜 둘 다 딸필 거 같었네 카오파리 카오파리 와 와 자리에 극혐인데? 앞에 능선 하도 아무것도 없다 야 채탄 줄까? 안돼요 야 채탄 필요하나? 한 명 왜 이따 줄까? 닦으면 돼 뭐 할까? 나올 때가 됐는데 나와야 되는데 얘들 뭐야? 머리가 없어서 무서워요 아 저 돌 먹으면 개꿀인데 먹기 힘들 것 같아요 아 한 명 간다 어 아 쟤가 돌 먹네 아 아까 개들이네요 두 명 네 둘 다 돌 뒤에 있어요 쟤들을 한 명 눕혀야 돼 나머지는 어디 갔지? 집 근처에 있는 것 같아요 자기장 아플텐데 아 안에 들어와 있구나 어 모르나봐요 어디있는지 아 저기 서로 싸우나봐요 쟤네들 넷이서 어 어 죽었다 와 대박 치킨먹을 거기다 두 명이 2대1인 것 같은데요 저기 있어요 저기 안에 있어요 2대1이네 아 아 어 오고있어요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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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요으 수고하셨습니다あり 마이크 안대? 마이크 들리나요? 안 들리는 거 보네 알려드리고 싶은데 이분은 마이크가 되는데 나는 안되구나 수고하셨습니다 안 들리지만 유튜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유튜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나흘님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급해가지고 눈쟁이 인증이 실컷 근데 스카 영상 방금 엄청 치네요